기억이 안나지? 아 이거 진짜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나 자 다음곡 프리프레셔라는 피아프레셔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뭐였지? 갑시다 난 넥북 기억이 안나 막 막 그런거 있잖아요 하면 안되는건데 내 친구들은 할까 말까 그런거에 휩쓸리는 그런 내용을 담았었어요 근데 기억이 나 이거 이게 빡빡빡빡빡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 이걸로 이걸로 방금 들었던 곡은 지금 다음 들을곡은 SMALL THINGS 와우 아 자신있어 이거 지금부터 뭔가 곡 퀄리티가 약간 조금씩 높아졌던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댓글들도 엄청 많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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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리라차의 SMALL THINGS 마지막 곡은 스리라차의 아 이거는 어떻게 읽는거야? 아 맞다 이거 쓴 기억이 있어 맞아 맞아 에이사 럭키 되게 좋아하잖아 아 맞아요 이제 그 영광 받아서 그 When the real ninjas die The fake ninjas gonna multiply 여기나? 어 그 이 이 랩이었어 여기였어 When the real ninjas die The fake ninjas gonna multiply 그거로 썼는데 자 스리라차의 Plus and Minus 와우 와우 에이 힘든게 당연해 Together Reputation 와우 이거 너무 좋은데? 요 야 우리 이거 무대 해야돼 자 저희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거 들으면서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랬던 저희 과거가 있어서 진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호라이전 들으러 올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I am you 저희가 원래 사실 가이드 버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오리지널 많이 다를거에요 그렇죠 많이 다르고 스리라차 색깔이 좀 더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진짜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 와우 너무 신기한데 처음 딱 만들었을 때입니다 와 나 지금 약간 떨려 우와 와우 레츠고 와우 아 맞네 인트로도 살짝 다르구나 근데 되게 비행자를 채워줬던 너 내 빈잔이 채워줬던 너 늘 빈잔이 채울 수 있던 너 내겐 이미 돼 고막단 말 밖에 못했던 내가 널 향해 손을 냅니다 그 누구보다 bet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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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th you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와우 다음에 또 이렇게 쓰여차서 또 모여서 이제 호라이전 들어야 되죠 그쵸 와우 좋습니다. 아! 우리 오늘 갓세븐 선배들 콘서트를 하셨어요.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조금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관람 못 했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다는 의미에서 뭐죠. 자! 이제 저희 3하차 마무리해야죠. 아 나 너무 좋아해 이 형. 이 형 나 너무 좋아해. 어? 제가 하니도 지금 음악 만들고 있고 저요? 우리 참이도 음악을 만들고 있어서 곧 3하차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Thank you Stays! Thank you Baby Stays! And today was so fun. See you guys next time 3하차! 바이바이! 좋은 시간이었어요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봐요! 바이바이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